타이탄의 행성 전투를 조금 재현해봤습니다.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어느 정도 흉내내봤습니다. 타무스가 아이언 스파이더의 거미줄을 맞고 있고요. 왼팔은 레비타이전의 망토가 잡고 있고 오른팔은 아이언맨 마크 50이 주먹을 못찍게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위에 드렉스도 공격 준비를 하고 있고 타이탄 스파이지는 반선의 칼을 들고 한선이는 스타로드의 발파스 마법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네뷸라랑 멘티스가 없는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타이탄의 전투를 완성해봤습니다. 타이탄 스파이더의 전투를 완성해봤습니다. 타이탄 스파이더의 전투를 완성해봤습니다. 타이탄 스파이더의 전투를 완성해봤습니다. 타이탄 스파이더의 전투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